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1월 25일 월요일 아침 오늘 아침 페이지2 첫 번째 순서죠. 우리 뉴스3 그날의 경제 뉴스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그리고 어떤 해설이 좀 더 있으면 더 좋을 풍성해질 뉴스 3개만 집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삼성 얘기부터 좀 가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투자에 관련된 뉴스가 우리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월시저널로부터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총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11조 500억 정도 되죠. 여기에 텍사스주의 오스틴 공장. 이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조지어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뭐 에리조나로 간다. 피닉스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직은 좀 풍설로 떠들고 있는데 아마도 오스틴 공장을 확장하는 지금도 오스틴의 공장이 있으니까요. 파운드리 라인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증설하는 거냐면 우리가 3나노. 나노라는 게 계속 낮춰질수록 미세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3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한 신규 라인을 만든다. 2023년이면 완공이 될 거다 이런 건데 방증은 삼성전자가 이미 오스틴 공장 인근 용지를 한 104만 제곱미터 이상 사들였다는 거죠. 지난 10월에. 이걸 땅을 뭐하여 샀겠냐. 공장 지으려고 샀겠지.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빅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최근에 나오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신조어 중에 빅쇼티지. 빅쇼시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빅쇼티지가 뭐예요? 엄청 부족하다는 거예요. 엄청 부족. 그냥 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빅쇼티지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가 빅사이클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거 그냥 없어서 차를 못 만들겠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없어서 못 만들고 있겠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때문에 셧다운을 한단 말이에요. 셧다운이 일시 가동 라인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포드 자동차 브라질 현지 공장 세 곳이 이미 셧다운이 됐고요. 최근에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 공장 가동도 이것 때문에 중단이 됐다는 거죠.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는 대만 정부에다가 아예 호소를 해서 TSMC의 생산 제품을 확보하는 노력까지를 해서 반도체 때문에 공장 폐쇄를 간신히 막았다. 이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현대차라든지 기아 자동차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고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또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피부로 안 와닿지만 사실상 빅쇼티지라는 용어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 쪽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엑시노스 2100을 고객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게 캡티브 마켓이라고 그래요? 자기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같은 회사 아니에요. 이건 다른 법인이 아니거든. 삼성전자 안에 무선사업부가 있고 반도체 사업부가 있는데 이 업부서에서 빨리 줘 그런데 없다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공급이 달린다. 이런 얘기죠. 세상이 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달린다. 수요가 많아서 풀 가동을 해도 물량을 못 댄다. 세상에 장사하는데 물건 쟁여두고 안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권의 이종욱 분석가가 인터뷰한 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바일 AP, 센서, 드라이버, 집적회로, IC라고 그러죠. 전력 반도체 등 반도체 제품 전반과 첨단 5나노에서 구형 0.25마이크로미터의 1위까지. 그러니까 첨단이든 구형이든 모든 게 공정 전반에 걸쳐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쇼티지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플이 반도체 수요에 블랙홀이 돼서 첨단 공정을 거의 과점하다시피 한 가운데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죠. OVX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O4B고 샤오미의 반도체 주문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이들과 파운드리 라인의 더블 부킹 현상.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더블 부킹이 뭐예요. 우리도 더블 부킹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출근해서 사장님이 예를 들면 비서 보고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좋은 식당 좀 오래 인지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 안 되면 난리 나니까 일단 더블 부킹이 오는 거야. 두 군데. 그런 형태까지로 가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그냥 조만간 해소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가 이렇게 모자라는 이유는 구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신 자동차일수록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엄청 들어가죠. 최근에 보면 최신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최소 40개에서 많게는 150개까지 반도체가 필요한데 차량용 반도체는 IT용과는 다르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 줘야 되고 또 안전에 관련된 건 까다로운 인증 절차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까탈스러워 쟤네들 거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물량이 막 달린다 그러면 빨리 팔아서 빨리 돈 버는 것부터 하겠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TSMC 혹은 SK하이닉스 같은 굴제 대기업들도 수혜를 봅니다마는 TV디스플레이 구동책을 만드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올해 반도체 공급 단가를 무려 최대 2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은 UMC하고 벵가드 국제반도체 그룹은 이미 반도체 단가를 올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 가격이 변동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삼성전자의 신증설 투자가 텍사스 우스트리에 있을 거다 이런 건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4%를 장악하고 있는 게 대만의 TSMC잖아요. TSMC. 여기가 올해만 무려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이미 선언을 했죠. 이게 2020년 투자 금액 대비해서 62%나 늘어난 거예요. TSMC가 바보가 아니죠. 이렇게 신증서를 과감하게 할 때는 지금 물량이 딸리니까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증설의 의지는 사실은 워낙 지금 가동률이 목에 찬 것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따라오려고 한다. 지금 18% 정도 되는데 이거 따라오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50% 이상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노터체라. 이런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생태계에 줄을 대고 있는 장비. 공장 증설하면 장비가 먼저 들어가죠. 완공하면 부품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장비 업체들이 과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가.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화두는 어쨌든 삼성전자발 설비 친증설에 대한 그리고 빅쇼티즈라는 이 화두가 전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증시에 돈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큰손들도 지금 증시 쪽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작년 상반기 재작년 이럴 때 저도 이제 뭐 pb라든지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 케인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보면 아유 형님 강남부자들 주식 안 해요. 주식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 이제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증권 프라이빗 뱅커죠. 이게 고액 자산가들 주로 영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자료를 낸 걸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계좌를 트고 한 번에 10억 이상 낸 고객들. 이거 돈 있는 사람들이죠. 계좌 트고 나서 2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한 번에 10억 이상 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보니까 508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19.1%, 97명이 이거에 설문을 해본 거예요. 이 10억 넘는 돈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출처가 뭡니까? 설문을 해보니까 부동산 판 자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어떤 비중이었냐면 8.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팔아서 10억 이상 냈다는 게. 그래서 2배 이상 늘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억 이상을 한 번에 증권 계좌에 예치한 인원이 제가 508명이라고 했잖아요. 2019년도 같은 회사에 몇 명이냐 하면 189명이밖에 안 됐다고. 엄청 어렵네. 뭉칫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표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저런 형태의 뭉칫돈. 그러니까 거액 자산가, 부동 특별히 이 중에서도 예금 만기된 거 이런 걸 갖고 온 비중보다도 부동산을 팔아서 내가 주식 계좌. 물론 계좌를 튼다고 해서 그걸 현물 주식을 다 산다는 건 아니에요. 금융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간접 투자 상품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증권 회사로 예치를 하는 거액 자산가 중에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을 매각해서 오는 사람들의 비중이 확실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508명의 1인당 평균 투자 예상 금액이 얼마냐? 23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23억 원이면 508명 곱하기 23억 하면 대충 1조 이상 훌 넘어가잖아요. 그런 정도로 큰 자금에. 그래서 이걸 시중에서 머니무브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혹은 예금에서 주식 투자를 비롯한 금융 상품 쪽으로 넘어오는 현상을 머니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마 이런 추세는 당분간 증시의 등락에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 쪽은 올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다주택자들. 예를 들면 강남의 요지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 두 채 갖고 있는 지인들 이런 분들 최근에 얘기해보면. 아이고 할 수 없다. 팔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유세만 해서 억대가 나오니까요. 그렇게까지 나오나. 그렇게까지 나온대요. 그럼요. 예를 들면 압구정현대. 예를 든 거예요. 제 지인의 경우에. 압구정현대 대형평수와 서초동의 반포 레미엄 퍼스트 대형평수 두 개를 갖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룰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또 그런 자산가들은 대부분 회계사를 쓴단 말이에요. 회계사가 그러던데 한 1억 5천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그걸 마련하냐 이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버틴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산세의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암담한 거죠. 지금 이 저금리에 만약에 억대 재산 보유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게 아무리 자산이 있거나 아무리 캐시플로가 좋아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분들이 한 번에 10억 이상 예치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 8화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자산 그것도 우량 대형주 위주로의 주식으로의 전환이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확산되면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나 삼성전자로 30% 났대. 부동산에 난 세금만 내고 있는데. 그런 자극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머니무브에 대한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까 초유의 관심인데 중국이 먼저 협력의 제스처를 좀 내밀었습니까? 이건 뭐 예상됐던 거예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양쪽 다 각국을 자극할 만한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시점말로 짱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전임자와 관계가 안 좋았고 전임자 재임 기간 동안에 4년 동안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단 암중 모색하면서 바이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에 바이든 정부를 괜히 괜히 자극해서 피해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홍콩의 유력지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양제스 외교 담당 정치구원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정치구원 중에 시진핑이 굉장히 신임을 받으면서 외교 쪽을 총괄하는 외교부 장관보다도 사실은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워싱턴 DC에 파견해서 행정부 외교안과 고위급 인사와 회동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중국 정가에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이든이 가든 시진핑이 가든 어디서 만나든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조율의 의미로서 강미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제스가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실린 행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평가받는 게 뭐냐면 미국의 통신사죠. 시스코가 경제업체 아카시아를 인수합병을 하는 거를 중국 정부가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미국의 중국 대리기에 대응해서 미국의 어떤 큰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해서 이게 독과점 이슈가 있는 거에요. 중국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대통령 취임 시기에 맞춰서 승인을 했다는 것도 우리 결심해 보려고 그런다니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도 같습니다. 일종의 물론 바이든 시대에 중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가지고 굉장히 관계가 좋을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에 각국이 양국이 서로 간에 자극을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역장벽을 세우고 이럴 일보다는 트럼프 연간에 굉장히 높게 쳤던 무역장벽을 다소 낮추고 또 양국 간의 분위기를 탐색하는 어떤 일종의 긴장된 가운데 허니문 기간을 보낼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19에서 미국을 구원해내야 될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굉장히 필요한 경제적인 상황이 될 거고요. 중국 역시도 4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제대로 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비교적 안정감을 갖는 건 외교적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냥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팔리시를 할 거다라는 거죠. 사실 트럼프 때문에 가장 위험했던 거는 도대체 트럼프가 뭘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예측불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외교관들끼리의 프로세스에서 진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건 사실 전 세계 경제나 금융권에도 예측 가능한 무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좀 줄이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압박 그만하라고 경고했다는 뉴스도 있긴 있던데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테니까. 캐서린 타이라고 USTR이라고 미국 무역대표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맡고 있던 자리를 대신한 캐서린 타이라는 사람이 대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 사람이 기억이 됐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강원 양명이 다 있고 화전파가 있으면 또 전의를 불사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걸로 해서 주거니 맞거니 하는데 다만 프로세스에 의한 거냐 아니면 개인기에 의한 거냐 이것도 굉장히 큰 좌우가 되는 거죠. 자 뉴스 3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 혹은 바이든의 정책에 따른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이 얘기 KB증권의 김일혁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하세요. 바로 김일혁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 뒤에 계시더라 네 findings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 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